안녕하세요 심옥입니다 제가 얼마전에 새 자전거를 장만해서 오늘 테스트 라이딩을 나갑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릴 전기자전거는 벨리 코디악 아잉 라는 전기자전거 입니다 벨리 라는 자전거 회사는 역사적으로 약 150년 정도 된 아주 오래된 자전거 회사에요 지금은 약간 저가 브랜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제가 렐리 코디악 아잉 이 모델을 구입하게 된 계기는 사실은 원래는 이 자전거를 살아간게 아니었어요 지난번 리뷰 영상에서 보여드린 하이바이크 다운힐 10.5 모델 그 모델을 원래는 구입하러 갔다가 그 모델을 사고 사면서 그 진열대에 전시되고 있는 이 모델을 보게 됐죠 중고 자전거였는데 주행거리가 0인 실제로 신품인데 사자마자 그냥 중고로 팔아버린 비운의 모델이죠 이렇게 보면 배터리도 안에 이렇게 일체형으로 들어가 있고 어 그 다음에 제가 한번쯤 꼭 써보고 싶었던 도시모터로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이바이크 10.5랑 비교해서 스펙상 밀리지 않나 그런 자전거였어요 주행거리가 0인데 팔아버렸다는게 이해가 안되더라구요 어쨌든 그때 당시는 하이바이크 10.5 다운힐 모델을 샀다가 무게라든지 주행거리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저하고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전거를 리턴을 하고 이 자전거를 새로 입에 앉게 해왔습니다 이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뛰어난 가성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말도 안되는 가격이에요 중급 이상 되는 마운틴 바이크의 가격 정도면 이 전기자전거를 사실 수 있으세요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부품까지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저는 랠리 이 회사가 이 자전거를 어떻게 이 가격으로 만들 수 있었는지 조차도 좀 의문이에요 프레임의 구조를 보면 일반 전기자전거가 아니고 전문 산악용 전기자전거입니다 그래서 앞 뒤쪽 양쪽 서스펜션을 다 가지고 있고요 프레임 디자인만 보면 하이바이크의 프레임 모양과 아주 흡사해요 시퍼스트의 중간을 이렇게 가로지르는 리어색의 모습이 거의 하이바이크의 리어색 모습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능이 그렇게 뒤지거나 나쁘지도 않아요 실제로 이 용접 모양을 보면 용접이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죠 헤드 튜브랑 탑 튜브 다운 튜브가 이어지는 이 이쪽 부분도 보면 아주 예쁘게 잘 용접되어 있고 개마도 잘 되어 있어요 프런트샥으로는 락샥의 레바를 쓰고 있고요 리얼샥도 락샥의 모나크 그리고 전동 시스템은 보쉬 퍼포먼스 XC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도 이름 없는 브랜드가 아닌 4개의 피스톤을 가진 브레이크 실린더를 사용한 마구라를 사용하고 있어요 연속 시스템은 스램의 NX11단 기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타이어만 보더라도 슈알베의 로비닉 2.6인치 두께의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굉장히 하이엔드급이고 비싼 타이어죠 부품의 구성만 두고 이 자전거를 평가를 하자면 제가 그전에 탔던 스캇 E 스파크보다 훨씬 더 나은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이 가격에 이런 자전거를 만들 수 있었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랠리가 한동안 자전거 업계에서 그냥 월마트에 들어가는 아동용 자전거나 유사산악 자전거를 싸게 싸게 많이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자전거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회사의 이미지를 한번 바꿔보려고 가성비 높은 좋은 부품을 넣어서 전기자전거 시장을 한번 장악해 보려고 하는 음모가 있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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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안되는 가격이라서 디자인마저도 말도 안되게 웃기게 만든게 아니고 정말 뭔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듯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정말 산악 자전거의 특성을 잘 고려해서 만들었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 또 느낄 수 있는데요 모터 아래에 붙은 머드플레이트 머드가드 같은 경우에도 교체가 가능하구요 산뜻한 하늘색 제품을 써서 디자인을 강조한 느낌이 듭니다 스캇 스캇 이스파크에서의 가장 단점 제가 제일 싫어했던 부분이 바로 이 다운 튜브의 디자인이었는데 거의 뭐 포바이퍼 강목 모양이 있죠 근데 랠리는 배터리 수납 때문에 굵어진 이 다운 튜브를 약간 깔끔하게 포인트가 되는 랠리라는 마크라 브랜드 모양으로 이렇게 좀 예쁘게 디자인을 해놨어요 그래서 강목이지만 강목 아닌 듯 강목 같은 그런 디자인을 만들어놨네요 아주 잘 빠진 것 같아요 여타 메이저 브랜드 전기사전과 비교를 해봐도 손색이 없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쁘죠 리스타 랩 스트레인지 청과 엘 mains 랩 열쬐 ispers 터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